아시아 드림 콘서트! 어느덧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쉬운가요? 아쉬운가요? 저희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마지막 무대는 스케일이 남다른 레전드 K-POP 가수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무대를 레전드로 만드는 분이시죠. 사실 이분을 꾸미는 수식어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 대표 보컬리스트, 대체불가한 음색강패, 명불러전, 사이다공, 국민 아이돌 G.O.D의 메인보컬. 이중 되면 누군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김태울! 네, 소울킹 김태울씨의 무대를 끝으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팝순쏘 특집. 아시아드림 콘서트. 지금까지 츄츄츄, 크리스츄. 그리고 사모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울씨의 무대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시고요. 아시아드림 콘서트. 그러면 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해. 진짜로 바이하이. arett십시와 다리가 연구하고 대신의 경영상으로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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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